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근 씨앗춤 파종으로 왔습니다 네 끼룩 우리 송도 운영자님 네 우리 송도 운영자님 입니다 사랑합니다 밭을 저번에 와갖고 이렇게 걸음을 뿌려놨는데 다솔게 예쁘게 다듬어갖고 오늘 당근 씨앗을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업 시작합니다 아이고 함께 큰 거고 음 좀 안은 거 같아 금화가 안 되다 짱 재미있어 재미있어 잘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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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